여긴 가야 자 여기에 보름을 좀 더 해야돼 복숭아 복숭아 나무 있잖아 괜찮다 으쌰 육우 요구리 열매도 많이 달리거라 내 차비 많이 해줄게 으 으 으 으 으 네. 와봐 와봐 아이고 데아 아이고 데아 아유 기운다구 에이 뭐여 또 쫓아와 나 너무 여기 말라 너무 더워 아유 너무 덥다니까 아 그래 니 간식 줄게 너도 기다려 아이 야야야 기다려 아유 작가다 우리 풍경이 너 장아 한쪽을 풍경아 목에다 갖다 놨나? 장아 야 어디갔지? 이 간식 주머니 분명히 넣었는데 쪼어 주셨지? 에이 니가 주셨구나 범인은 바로 너야 내 찾아볼게 요구마 봐 놓고 니가 니가 니 간식을 아이 발 치워 밟어 니 많지 않아 니 무게가 이거 지금 니가 무슨 뭐 니가 무슨 뭐 가벼운 무슨 안단 줄 알아? 어? 잠깐 계속 버려놔 잘난 추워하지 말고 니 꾸라지나 내 꾸라지나 다 힘든건 똑같애 이나와 니가 써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가자 이상하다 비경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를 떨어뜨렸지? 잠시봐 내가 찾아볼게 아니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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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내가 영상 두겨보고 오오오오 오오오 꽃향이 이렇게 만발하냐 꽃향이 이렇게 만발해 눈이 이렇게 하얗는 것 같다 아따 되겠다 아 한포도 뭐 할까 McN pregunta 많이 걸음 많이 해버렸어 잠시만요. ㄷㄷ 그가 오 볼도로 좀 약은 못 치더라도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아 뭐 아 너무 많이 열려도 그렇지 않던데 태비가 좀 많이 줬잖아 야 여깄다 구경아 우리가 감춰 놨지 봐봐 니가 감춘거야 니가 물고와서 감춰놓고는 니가 감춰놓고는 모르는척한거야 지금 아따 덥다 겨우 열포 해놓고 이제 땀난다 그러면은 창피언일이다 내 사전에 지치고 그러는건 없다 감춰놓고 먹는거 보세요 남들 강남어인데 아들 친다 아들아 저기 걸음하고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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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크라워를 타야오 모아이 미 타불로 몸마던 모아이 미 타불로 몸맸맅 모아이 미 타불로 몸맸매 모아이 미 타불로 몸매매 정을 좀 안 되나 봅니다. 분경이하고 저하고 수태구 시동곳입니다. 저는 화장할 건데 풍경이는 여기다 묻어주네요. 저는 화장할 겁니다. 아니면 나는 내가 풀밭에 죽고 그냥 자연적으로 분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 된 것 같습니다. 염뚱할도 크지도 않는데 뭐